너 이 악성만 지킨다면 내가 어떻게 해도 좋아 다른 애들한테 비밀이다 나 여기 있는거 사랑하는 푸딩이 풀알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게임 바로 좋습니다 시작해볼게요 쉬운 레벨 보통 레벨 엄청 어려운 레벨이 있네요 그럼 저는 엄청 어려운 레벨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엄청 어렵겠다 여러분 절 못믿어요? 날 못믿는건 나를 낳아준 우리 부모님을 못믿는거랑 똑같다 남자는 하드 오오 왼쪽 아래에 난이도 시험 적혀있는데 번역이 그냥 오역이 된거지 무슨소리에요 이번에 정식 출시가 되가지고 저번에 데모 버전이었고 그게 끝이 아니라 더 뒤에 내용이 있다고 하네요 아까 여기서 누가 지나갔지 뭐야 아무도 없어 이상하네 뭔가를 본거 같애요 아 이제 돌아오는게 맞구나 어 전화왔다 여보세요 아 교중체중이 하셔서 오늘 좀 늦을거 같애요 아 교중체중이 하셔서 오늘 좀 늦을거 같애요 알았어요 아빠 그러다 제 목숨이 꺼질거 같긴 한데 한번 해볼게요 꺼 꺼 꺼 풀이나 꺼야돼 이건 킨거고 꺼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을 켤 수 있대요 빰빠라빠라빠라빰 빰빰빰 산타에게 이번에 저는 착하게 살았어요 비디오게임기와 새 자전거를 받고 싶어요 열심히 많은 친구구만 이거 사슴은 무시당하는 것을 싫어함 맞다 부모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알려줘야돼 사슴은 무시당하는 것을 싫어한대요 아빠 빨리 받아 아아 아 소리 들리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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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르델프! 르델프 사슴 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어어! 오지마 존티 존 어! 나 보고 있다 내 눈이 널 보고 있다 걱정마 나의 관심은 너한테 있어 나의 관심은 너한테 있어 걱정마 멍청한 사슴 새끼 니가 손이 있니? 뭐가 있니? 문을 어떻게 열거니? 아니 왜 배터리가 왜 죽어가는거야 아니 벌써 30... 어떻게 열었어요? 어어열 erk 어 나이스 어ence 어허 시 아아 뭐야? 부어 부어 거기 어디있지? 아 애완동물 키우는 느낌이야 근데 그 애완동물이 날 죽일려고 해 진정해 뽀삐 그러지마 아니야 얘도 그냥 관종새끼를 뿐이야 어 나갔다 드디어 드디어 자연으로 돌아갔어 저 미친 사슴 제발 동물원에서 잡아가라 여기있다 아 물총이다 이 소리 뭔데 너 왜왔어 아잇 얘 빨라졌어 얘 부스터 업했어 아 왜이래 어제 제가 뒷마당에 있었을때 동무처럼 보이는 실루엣을 봤는데 그가 진짜였을까요 튀어 아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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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온거야 아아 어 저 요정새끼 요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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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싫어한다했다 죽어라 으악 내 침을 모아 만든 물이다 아 어어 아니 여기까지 와서 부모님한테 다시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어어ㅓ어엉 사탄이 왔어요 사탄놀프 그가 온다 두개의 뿔을 가진 악마같은 미소린이는 그루돌프가 온다 2019년 최고의 공포영화 안녕? 하하하하하하 야 열어줘! 이새끼야 집주인은 나야야!! 아아악!! 어어! 어디 들어왔노 엄마..아파.. 전화 받아보대요...빨리.. 집이 미쳤어요... 이 집을 저한테 주세요, 엄마, 아빠 물물 교환할게요. 물은 그래야! 아빠! 진짜 서럽다. 서러워. 저 괴물 새끼들 때문에 우리 집에서 저 겨사고 이런 잔디에 살고 있는 데가 안녕 친구야? 내 눈은 널 향하고 있다. 나 너밖에 몰라. 너만 보고 있을 거야. 혹시 얘가 날 지켜주는 거 아닐까? 어? 요건 아니지. 요기만 좀 더 격하게 찾는 느낌이 드는 건 왜지? 야 맵은 넓어! 이정도면 내 목숨이랑 우리 집이랑 물물 교환 해야돼. 우리 엄마도 찬성할 거야 이거는. 버킹 루돌프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야 이거. 알겠지? 너 이 약속만 지킨다면 나 어떻게 해도 좋아. 쉿. 다른 애들한테 비밀이다. 나 여기 있는 거? 여긴 진짜 절대 몰라. 이 게임 제작사도 몰라요. 어 왔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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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쪄? 어허어? 아니 애들이 정모해 여기서. 창모는 왜 여니? 아니 세명 다 모였는데? 아니 왜 저러는 거야 진짜. 맞다. 저 친구가 제일 강해. 여기만 들어오지 마라. 역시 나의 부탁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오른쪽에 아무만 오지 않으면 완벽. 아 존나 천재. 아 프린 개섹시해. 아 그분이 오셨다. 아 이거 그냥 내 위치 근처를 돌아다니긴 하네. 아 저 새끼 엉덩이에 눈 없어서 다행이야. 잠시만 이거 요정이야? 적당히 해라. 엄마! 아빠! 아빠! 짓 뺏겼어요. 원래 요기서 엔딩이거든요. 근데 정식 버전은 이 뒷내용이 있다는거. 봐봐 이 물총 옆에 두는거 봐봐.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사를 가! 아 너무 좋아. 와씨. 와씨 배드신. 오야 오야. 이제부터는 19급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크란포스와 하룻밤. 어 뭐야 나 납치당한거야? 어어. 오호호. 집을 교환당했다. 헌집받고 새집줬어. 우리집이 변했어요. 이게 바로 러브하우스 같은건가. 집 바꿔주는. 따라라라라아. 따라라라라라아. 집을 탈, 요기서 탈출해야 돼. 탈출하려면. 탈출 도구가 필요할게 분명히. 변기로 탈출할 수 없으니까. 그쵸? 이 문 잠겨있으니까. 이 문을 열려면. 오케이 포기. 아핳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침대 밑으로. 오. 얼마전에 그들은. 저를 이곳으로 옮겼고. 이곳은 정말 외로워요. 호두깍기 인형처럼 생긴 것들은 보았어요. 그들은 눈이 있지만 보이지 않고. 큰기가 있어서 많은 것을 들을 수 있어. 뛰어난 책료를 가지고 있어요. 구역 200에 나가는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오. 어어. 어어. 홀리잇. 구역 200을 찾아야돼. 아니 여기가 구역 936인데. 200은 얼마나 먼거야. 저 친구 누구야. 왜 머리가 없노. 절대 몰라. 절대 몰라. 진짜 이건 진짜 알 수가 없어. 주요주요 결세. 엠리いて. 제키누. 재키누. 쟨 또 누구누 불인이 없다 아 쟤 또 뭐야 비주얼 봐봐 제발 아니 배터리 많은데 손전등 어디갔누 주요지 연결했어 이걸로 개패면 안되는거야? 어! 친구야 내가 도우러 왔어 여기 어디갔누 아 왜그렇게 왜그렇게 웃어 아이 저기해 몇명사람들 잡혀와있네 다시 자 푸푸르르 푸푸푸 푸이 아악 아아 아 진짜 아아 계절에 부리니? 진짜 미래에 내 아내는 좋겠다 혹시나 인생 살다가 살인마한테 쫓기거나 누군가한테 납치당하거나 귀신을 만나거나 생존 게임이면 배틀로얄이 시작된다든가 그럼 나만큼 의지되는 사람이 없겠지? 이문을 열 수가 없어요 아니 왜 열 수가 없는 거야 아아! 오! 반상 속 반은 속도 지렌누 지렌누 나 지렌누 나 죽었누 나 죽었누 타임 저 친구가 절로 돌아갈때 일로 가야될 것 같아요 됐다 간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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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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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연우 어 뭐야 아 나 이렇게 생겼구나 아 이렇게 생겼었지 아 왜 저렇게 걸어다니까 귀여운 놈 좋아 좋아 그래 똑똑해 임마 여기가 900이 있는 호니까 200까지 갈려면 그게 다이렉트다 고게 맞다 그래 눈 감고 뛰어 내려 그래 눈 감고 뛰어내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